네 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이번 주 금요일날 올해 들어서 처음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회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항은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번 올렸잖아요. 그런데 이제 올 연초에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. 미국 지역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통위 이번 주 금요일에 기준금리가 지금 1%인데 여기서 1.25%로 오를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이 지난해 8월과 11월에 각각 기준금리를 올려서 0.5%가 올려서 지금 1%대로 올린 건데요. 사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연속 두 번 올리게 되는 겁니다. 이번 작년 지난달 12월에는 금통위가 없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보는 근거는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다. 좀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. 또 저금리 기조가 상당한 부분 지속이 됐었잖아요. 그래서 항상 나온 얘기지만 이제 가계부채 이렇게 그대로 둘 수 없다. 이게 나중에 이대로라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터질 수밖에 없다. 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. 뭐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연 8회로 축소되고 나서 지금 만약 이번에 또 올리게 되면 연속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시장의 위치는 파급력이 좀 이제 작지는 않을 것이다.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 그 물가가 3.7%면 뭐 진짜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.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가늠해 보려고 하면 지난 11월 달에 금통위 의사록에서 이제 금통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밝혔을 텐데요. 그 내용을 보면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 달에 금통위 의사록 내용은 어땠습니까? 네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시장의 분석처럼 추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게 이제 금통위원회 대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. 그 한은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에서 5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. 이 중 3명은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좀 강하게 언급했고 강도가 좀 쎘다.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. 나머지 2명도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좀 매파적 입장에 좀 가까웠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나머지 1명만이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. 좀 이런 소수 의견을 내긴 했는데요. 사실 뭐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는 별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금 7명 중에서 5명이 매파 성향이다. 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한은이 작년부터 1분기에 기준금리 인상할 거다. 좀 이렇게 예상을 해왔는데요. 사실 이제 다음 달은 이제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에 올리는 것보다 이번 달에 올리지 않겠냐.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시장에서도 근데 굉장히 좀 전망하는 폭이 크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1.25까지만 올릴 것이다. 그래서 이번 달에 올리고 앞으로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가. 반면에 최대한 2%까지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아무래도 대선도 있고 뭐 이런 사실 미국의 지금 긴축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시장에서도 전망이 지금 약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.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릴 가능성이 많다. 이런 건가요? 네. 맞습니다. 또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제론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청문회가 이번 주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FRB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. 전체적인 상황은 어떤가요? 현지 시간으로 1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쯤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파월 의장의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사실 지난달 FOMC 회의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 강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좀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장에 충격이 큰 상황이죠. 아무래도 이제 이번 청문회 때도 의사록과 비슷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되풀이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시장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를 좀 진화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냐 이런 두 가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연준 파월 의장의 입에서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